법물동 3호선 종착역 쪽 가까이 있는 대륙 왕복 4차선에 있는 상가주택 3층 전체를 쓰는 전세 1억 3천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 높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바깥 사치는 되어있지 않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고치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귀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맞는 분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밖에 보이면 이렇게 범안도가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거실 쪽으로 본다면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탁구장 두 개 정도의 크기가 되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다시 길쪽으로 방이 한 개도 있고 옆쪽으로 사이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볼 수 있는 큰 창이 놓여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면 문을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띄워놓지만 분리시켜서 쓸 수도 있고 또 터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란다 공간이 또 보이고 대가족이 살기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공간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캠퍼스 부동산입니다. 빈방점, c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또 작은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방까지 합치면 방이 전체 4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빈방점, c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지산동 법물동 쪽에 1억 3천 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